여러분 안녕 안녕 지윤이에요 드디어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 오늘은 5월 7일 내 결혼식 3일 전이에요 디마이너스 3 어떡해 지금 살도 많이 못 뺏고 준비도 아직 안 된 게 너무 많은데 오늘 진짜 빨리빨리 해가지고 하루하루가 지금 전쟁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늘 3일 앞두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일단 BGM 리스트도 정리를 다시 해서 보내드려야 되고 포스터 같은 것도 빨리 신청해야 되고 나머지 준비물도 체크해야 되고 대망에 오늘 마지막 드레스 피팅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마지막으로 드레스도 입어보고 최종 컨디션을 체크하고 악세사리를 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단 점심 먹고 있다가 악세사리를 정해야 되니까 또 샵에 가서 최종 헤어랑 이걸 다 맞춰봐야 되거든 오늘 샵 가서 웨딩 당일날 받을 헤어랑 이제 그 메이크업 스타일을 좀 받고 거기다 맞춰서 샵 가가지고 장신구랑 이런 걸 또 정해보려고 해 지난주에 또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이리 안병한 어머니랑 여행도 갔다 왔잖아 몸도 약간 피곤함이 지금 쌓여있는 상태인데 여행 가느라고 운동 못했지 또 식단 좀 무너졌지 해서 막판 3일 동안 숙제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결혼 전엔 이렇게 다들 바쁜 거 맞죠? 나만 이런 거 아니지? 오늘 특히 또 촬영도 있고 일도 좀 해야돼 그래가지고 사무실 내려가서 일하고 어머니는 오늘 비가 와가지고 오전에 뭐 다른 거 못하시고 다행이야 내가 바쁜데 우리 엄마랑 같이 다니실 수가 있어서 오늘 점심에 어머니가 파스타를 만들어 주신대요 스파게티 라구 파스타 같은 거 있잖아 고기 들어간 거 나 다이어트 해야 되잖아 신부잖아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거잖아 또 너무 맛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그냥 간단히 점심에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스파게티를 조금 맛보고 그러고 나서 드레스 피팅하는데 우리 엄마랑 줄리언 엄마 나의 이제 마더인너 같이 가가지고 드레스 피팅 하기로 했어 어머니 그 되게 좋아지더라고 드레스를 보고 보고 오늘 저녁에는 내일 있을 그 패밀리 디너 준비를 좀 같이 할 예정입니다 야 가자 짠 이거 어제 청첩장 모임을 했는데 청첩장 모임에서 그 파리에서 온 커플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렇게 직접 제가 좋아하는 그릇을 선물로 사다 주셨어 그러면은 주인이랑 나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조그만 쌀고 스피라이트랑 큰 기너 플레이 투지 세트를 비싼 건배 받아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외국은 이렇게 청첩 특이급 문화보다는 다 웨딩 프레젠트로 많이 해주시더라고 비싼 그릇이니까 아껴 써야 되겠다 하이 트리 신랑 예스 신랑 신부 입장 우와 많이 빠졌어 옆모습 봐 옆모습 옆모습 우와 진짜 많이 빠졌네 귀도 뭐 딱아지진 않았어 신랑 신부 응 응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뭐 내가 이렇게 딱 왔으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응 해야지 이렇게 될 거야 응 응 응 응 아직 뽀뽀하면 안 되지 응 그 마지막에 그 뽀뽀해도 돼? 안 돼 응 안 돼 뽀뽀 지금 엉덩이 운동 안 나오고 조금 되리냈는데 힙 런지 이런 건 너무 많이 했으니까 엉덩이 스킬 잠깐만 내일 오전에 형하고는 산책하고 포스트코 장보로 내가 한 12시 반쯤 갈 거거든 점심시간인데 일을 하다가 말고 요리하는 것도 못 찍었어 운명아 언니가 요리 배우고 싶었는데 요리하는 것도 못 봤네 바빠가지고 오전에 밥 다 차려놨는데 그 며느리가 제일 늦게 올라가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죠 운명아? 밥 다 차려놓고 이게 말이 돼요? 언니가 지금 어떻게 아파서 오! 맛있는 냄새 음! 맛있는 냄새 오! 맛있는 냄새 오! 맛있는 냄새가 나고 있어요 치즈 치즈 이거 와우 엄마가 만드셨어? 응 나 먹어도 되나? 야 당연하지 나 다이어트 조금 그럼 파스타 조금 소스 많이 음 정말 맛있다 어? 추이가 나 대신 차려줬어? 응 치즈가 나 대신 차려줬어? 응 땡큐 다이어트 만들어도 돼 만들어도 돼 자기 얼마나 먹을 거야? 나는 조금 이 정도? 아니 아니 그거보다 더 쪼꼼 오케이 야 이거 많아 이 정도? 이거보다 더 쪼꼼 나 못 먹어 나 못 먹어 근데 일단 넣으면 더 멀틀 왜냐면 뭐 이게 안 돼? 응? 응?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더 멀틀 네? 이게 더 멀틀 네? 이게 더 멀틀 아니 아니 이 정도면 좀 더? 응 땡큐 오케이 그치 좀 더 멀틀 이제 필요한거 더 멀틀 네 네 네 멀틀 너 치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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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왜 이렇게 먹지? 고 라테 안 먹지? 안 먹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이게 얼마나 매고 있는 파스타 너무 맛있어 맛있어 정말 맛있어 항상 맛있어 이거 비밀 뭐야?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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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 어때? 맛있어 이거 엄마가 어렸을 때 해주던 맛이야? 근데 엄마 얘기했어 이 다진고기 품질이 되게 좋아 음 코리아? 응 왜 이렇게 맛있어? 너는 왜 다르니? 진짜 좋아 원래 펜사에서 되게 붙어 있대 근데 이 다진고기 진짜 비싸 14,000원이었어요 응 응 금방 만들 수 있네 응 불 두개 넣고 다진고기 진짜 비싸 응 비싸? 14,000원이었어요 응 딴고아 그거 밥 먹고 지금 이제 메이크업 시작하는 게 취 왜 왜 나 벌써 좋아 미안한데 어제 내가 순화해서 숙취 때문에 숙취때문에 I'm a little slow I'm a little slow I'm a little bit 느려 오늘 But I'm still gonna do my best to drive you 땡큐 아 Sweet Sweet tree Sweet tree Sweet tree Maple tree 나는 지금 많이 졸려 어제 12시에 잤잖아 네 늦잠 잔인 했지만 너무 졸렸어 계속 잠을 못 자가지고 어제 그 트리 운동 갔을때 나 사실 자려고 했거든 어 근데 웨딩바우스 쓰느라고 못 잤어 오케이 So baby 마 웨딩바우스 It's about two minutes 한국말 근데 한국말 and 영어로 합쳐서 형?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할거야? 어 두 가지 버전으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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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국말로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도 할거야? 어 그래서 2분이야? 어 한마디로 말해서 1분짜리 2분으로 들렸네? 유? 해이 난 내꺼 짧고 굵고 오케이 오케이 내 웨딩바우스 짧고 굵고 오케이 It's good though 오케이 웨딩바우스 you know what it is It's not so much 완전 편지 아니야 It's a 약속 약속 이거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right? A v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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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는 그 단어 이름은 I vow It's 내가 약속 나 이거 할 거야 That's what it is Right? Yeah If you want you can do 조그만 편지처럼 뭐 조금 더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근데 메인은 is the vows Yes 잘 지킬 거야? Yes Yes 아 지금 얘기하면 안 되잖아 지금 얘기하면 안 돼 아 얘기 안 할게 얘기할 뻔했네 Cunning Cheater Don't cheat Don't cheat Don't cheat Cunning 목소리 좀 쉬었어 Because 어제 Yesterday Oh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그거 먹었는데도? 숙취? Little bit better 조금 더 도움이 됐어? Because you gave it to me Yes 고마워 이거 약간 다 이렇게 탑 올라오면 드렸어요 원래 이거 하려고 하다가 원래 이거 하려고 하다가 이게 또 예쁘다 이거를 일부하고 이거를 일부하려 이게 너무 좋다 그래서 식사하고 좀 놀다 갈거죠? 나중에 우리 드리스코드 블랙 앤 화이트 아 진짜? 블랙 앤 화이트야? 블랙 앤 화이트야? 블랙 앤 화이트 블랙 앤 화이트 블랙 앤 화이트 눈썹이 안 빠지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은 손썹 하지 말까요? 네 오늘은 주로 이런 것도 안 할게요 네 어차피 그 드레스가 되게 오히려 센 약간 조금 그렇게 목표는 다 나와요 네 세련되고 살짝 얼굴이 그래도 메이크업이 좀 있어야지 예쁘겠다 너무 너무 좀 뱉다식한 거 무용 나가서 나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무용 나가서 나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엄마랑 여기 주인공 카메라 우리 같이 셋이 드레스 보러 가요 드레스 샵에 갔어요? 아니 드레스 샵에 갔어요? 아니 드레스 샵에 갔어요 딸이 딸이 없어 원 원 스팅그라데시 응 슈니아 마지막 비팅 오늘은 곤식 드레스가 내 몸 사이즈 잘 맞는 티체크 하는 날이에요 디스플레스는 파티 애프터 웨딩 예 리스텝션 예 그래 그래 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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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티아라이고 꼴이네 아이싱 슈가? 아이싱 슈가? 아이싱 슈가? 아 예, 아이싱 슈가? 왜냐하면 추이는 빛 내일 근데 추이 친구 픽업하러 아침 일찍 나가잖아 점심에 케이크 만들어도 못 먹어 아침에 먹을 거야 저녁에 자가씨 먹은게 너무 귀여웠어 형은 맨날 먹잖아 엄마 케이크 아 그렇게 얘기하겠어 응? 저녁에 자가씨 먹은게 너무 귀여웠어 형은 맨날 먹잖아 엄마 케이크 아 그렇게 얘기하겠어 뭐 하세요 뭐하셨어요? 오늘 왜 그렇게 먹는 거 예민해? 오늘 왜 이렇게 먹는 거 예민해? 오늘만 아니야 아 오늘만 아니야? 참는 거야 다 혼자 내가 먹을 수 있어 진짜 웃겼어 방금 음 엄마한테 맞겨 엄마한테 맞겨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이거 처음 봐, 추이 나. 어떻게 해, 이거? Savoyardi. Boudoir. 이탈리안. Antico Borgo. La Dolce Italia.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La Dolce Italia. La Dolce means sweet. 이탈리안. 지금 엄마가 티라미수 케이크 만들어 주실 거예요. 프랑스 티라미수 케이크. So you have to add some sugar. How much sugar? She doesn't know. 그냥 눈떼 주문해. Because it's good that it's good that it's bien fondue. Like the vanilla, then it's syrup. 그냥 눈떼 주문해. So, 끓일 때까지, 그리고 끓이면 바닐라 넣고, 그거는 시럽이야. 지금 시럽 만들고 있어. 아, 시럽 만드는 거야? 우리 바닐라 그럼 하자. No, I'll do some tea. So, we're gonna make Tiramisu. Tiramisu? This is charlotte. Tiramisu is Italian. French is charlotte. What's the difference? What's the difference? 무슨 차이야? French is charlotte. French is charlotte. French is charlotte. So, coffee is charlotte. French is charlotte. Ah! French is charlotte. And then Tiramisu, Italian, is coffee and chocolate. Chocolate? Yeah. Ah, powdered sugar. Powdered sugar, right? But, 둘 다 mascarpone. Okay. 근데 움직여. 지금 엄마... 이거 원래 움직이면 안 돼. I don't know when Matt comes. Yeah, if you just... Go and see. Maybe put something her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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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Maybe some foil? Oh, this one. Yes. This size. Yes. So, you can smell it. Yes. What's the taste? What's the taste? What's the taste?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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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 seen it before. Ladies finger? Yes. Ladies finger. Why ladies finger? Because sweet. Is that what? Women are sweet. Not always. Sometimes. This side. This side. This side. This side. Go like that. Oh, oh. And then like that. Oh. Yes. Wow. And if this was Tiramisu, you would... This is coffee. Ah. Yeah. Yeah. But this one... Did you put vanilla one? Right. This one? Vanilla syrup. Ah. 신기해. Ah, it's different. It's different. Yeah. This one is clean and this one is... That's right. Oh, you've got another pack here. Now we have another pack here. You need mor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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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was it? It was a country. Everything. Everything. Really? It's beautiful. But I'm like the mother talking to this. I don't know what I'm saying. Then what? What I'm saying? What I'm saying? What the time I'm saying, I'm saying. What I'm saying, I'm just saying. Oh, right. Now you've got to make the floor. Wow. Wow. Do you make this for Dennis? 네?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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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사용할게요. 이건 나중에 쓸거야. 이건 다 자른 부위잖아. 근데 나중에 쓸거래. 크림 디저트 이거 드롤네. 크림 이상한데? 네. 아니요. 그냥 청바트에 이렇게. 너무 맛있어. fat. 내 엄마가 확인하지 못해. 나는 그냥 만 만징. 아니요. 크림치즈. 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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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많이 먹어서 진짜 힘들었겠다. 엄마가. 근데 셋이였어. 나는 하나만. 와... 진짜... 전쟁이었겠는데? 그... 시간... 수많은 시간 걸려서 그 요리는 5분 안에 다 끝났어 아니 그... 커트롤을 사용했어? 어? 포크랑 나이프는 사용했어? 가끔... 아 이렇게... 엄마 이것 봐 이렇게 하는 거야 휘핑크림이랑 치즈랑 섞었어 약간... 층 조심해 엄마가 그때 먹었어 2층 2층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아 그래 너 형 너 형 너 형 너는 Q&T도 언제 먹어? 언제 먹는 거야? 그럼 뭘까? 냉장고 한 용기 앞에 버려야 돼 아 냉장고 넣어야 돼? 네 지금 이 집에 있는 집 chaîne이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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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에나? 냉장고에? 냉장고에. 냉장고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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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라. 자 이제 정말 내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게 마구 마구 실감이 나고 있어. 일단 줄리엔 그 가족분들 만나고 하니까 엄마는 이게 한국에서 또 이렇게 뵈니까 되게 신기한 기분이 들어. 정말 신기한 기분이 들고 나 아직도 결혼식 막 이런 게 실감이 잘 안 나는데 확 와닿는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어제 어머니가 저한테 또 선물을 주셨어요. 결혼 전이라고 근데 캐나다에서 선물 가지고 오셨는데 상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목걸이를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너무 오래돼 보이는 목걸이인데 뭔가 딱 받고서 내가 되게 깜짝 놀랐어. 왜냐면 이게 줄리엔 그 어머니 줄리엔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줄리엔의 외할머니가 사셨던 그 목걸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 목에 딱 걸면은 이 정도 되는 목걸이인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다시 딸인 줄리엔 엄마한테 갔던 그런 목걸이래요. 이걸 1970년도에 원래 그 줄리엔 어머니가 스페인에서 자기 어머니한테 사드렸던 그런 목걸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품인 거지. 엄마의 유품. 그래서 저한테 주셨어요. 뭔가 이 장신구의 값어치를 떠나서 내가 영화에서만 옛날에 보던 결혼할 때 할머니 유품. 그거를 내가 이렇게 주시고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그 마음이 너무 뭐랄까 굉장히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잘 간직하고 내가 하려고 복관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가 되게 마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계속 나도 더 잘해주고 싶다라는 느낌이 계속 많이 드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이에요. 우리 엄마랑도 같이 두 분이서 잘 다니시고 많이 친해져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보통 이제 막 시어머니라고 하면 좀 어려운 자리라고 하는데 난 정말 이제는 그런 느낌일지도 없어. 요번에 같이 좀 지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냥 가족 같은 느낌이 정말 많이 들고 앞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들이 나이가 많고 줄린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좀 느지막하게 만났으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조금 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엄마가 멀리 사니까 너무 좀 아쉽지만 그래도 기회가 닿는 한 계속해서 가족들끼리 좀 잘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좋으셔. 내가 그 웨딩드레스를 물어봤어 엄마한테. 몰래, 줄린 몰래, 줄린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줬어. 어떤 게 더 어머니 마음에 들어요?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랬더니 어머니 보시더니 나는 뭐 이 디자인은 이런 스타일이고 이 디자인은 이런 스타일인데 너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를 되게 많이 배려해주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또 너무 감사하잖아. 그리고 또 뭔가 좀 준비할 게 없나 해서 5월 8일이 또 우리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또 코리아의 좋은 점이 뭐예요? 어버이날 또 선물을 드리는 거잖아. 제가 양가 어머니들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뭐를 좀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엄마들이 특히 스킨케어 제품을 좋아하더라고 우리 엄마를 좋아하는데 줄린 어머니도 진짜 좋아하세요. 제가 직접 써보고 너무 좋아서 예전에 그 벤쿠버 갈 때도 선물을 사 갔었는데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짜잔! 바로 이곳입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 1위 피부 전문 채널 판매용 스킨케어 브랜드인 스킨 스티컬즈의 C 페를릭 항산화 앰플이에요. 순수 비타민 C 성분이 들어있어서 산화 스트레스 케어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짜잔! 음.. 이렇게 여기에다가 비타민 C와 궁합이 굉장히 좋은 비타민 E 페를릭 애씨드의 시너지 효과로 피부 방어력이 8배 증가한다는 임상 결과가 있다고 해요. 저의 엄마도 피부 노화 관리에 부쩍 관심이 많으신데 진짜 좋은 선물이 될 거 같아요. C 페를릭은 제가 예전에 씨딩을 받아서 사용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보면 제형 자체가 이렇게 오일처럼 굉장히 촉촉하고 빠르고 부드럽게 흡수되고 촉촉해서 이렇게 은은한 광채감으로 마무리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엄마들 선물을 따로 준비를 했으니까 선물을 가지고 가보도록 하자. 짜잔! 뭐지? 이것은 Ext Aristoticals 엄마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어버이날이잖아. 이래서 오, 가봅시다. 오케이, 가자! 그럼 곱게를 놀래요. 네. 가자! 인형도 잘 좋아하나? 응? 좋아할 거 같다? 뭐 좋은 거니까 엄청 좋아. 우리 엄마도 화상품을 제일 좋아하실 거든. 음... 음... 뭐하고 있어요? 엄마가 거기 앉아있어? 뭐하고 있어? 너무 귀여운데 엄마가 볼 시간 없어 둘이 뭐하고 있어? 왜 이렇게 부르나? 푸딩이가 막 있어 진짜 친구 같다 왜 그랬어? 너희들이 친구들 같아 너희들이 최고의 친구들 같아 마음은 그래 마음은 그래 그게 뭐야? 우리 그 어버이날 어 parents day little gift well it's a skin care product, mom 뭐야? 오 skin care product 어 야 엄청 좋은 거야 아 두 개 똑같은 거야, 지은아? 아니 두 개 다른 거야 아 다른 거야? 어 하나는 하나는 뭐야? 하나는 비타민C 앰플고 하나는 미백 하나는 또한 하나는 하나는 나 앰플 없었는데 잘 쓸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성공 성공 C, E, 패널리. 이거 먼저 사용하자, 그리고 이걸 사용하자. 이거 읽어보니까. 엄마, 이미 잘 안 보이니까. 엄청 쉽게. 1, 2. 이거 먼저, 그 다음에 이거. 자상하네. 갈색만 쯔 흰색이야. 어, 흰색이 나중에. 엄마, 그래서, 검은색은 1번, 흰색은 2번. 그게 엄마, 갈색병이 항산화 비타민C 앰플이라서, 그걸 먼저 하고 나서 바르는 거야. D-2. 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어제 10시에 잤는데도 피곤하네. 어, 이렇게 또. 어, 이렇게 또. 어, 이렇게 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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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파려고. 이렇게 하면 언니가 아파요. 어유, 아기. 아기가 아주 그냥. 어이구, 그랬어요. 그랬어요, 애기가. 투투야. 언니가 시집을 가는데 어떡하나, 우리 투투? 언니가 시집 가는데 어떡하나? 언니 어디가? 6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에 산책도 시키고 운동도 하려고 했는데, 못 하고 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래도 잠이 부족하네, 어제 일찍 잤는데. 추이. 네. D-2. 네. 오늘은 줄레인 형도 오는 날이고, 줄레인 친구도 오는 날이에요. 가로시가 앞두고. 그래서, 빨리빨리 하고, 나 오늘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해야 돼. 머리 뿌리 염색도 해야 돼. 이거 봐. 이거 봐. 어제 마지막으로 드레스 피팅 했어. 드레스가 내 맘엔 들어. 알아, 알아. 내가 어제 드레스, 우리 본식 드레스 피팅 영상이 올라갔는데, 진짜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 언니 다른 데서도 입어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도 그랬어. 내 생각에 그랬었어.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자 내가 나에 비해 맞는 드레스를 딱 입으면, 커튼 열자마자 박수가 나온다고, 너무 다들 너무 예쁘다 한다고 그렇게 들었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몸매가 나는 드러나는 거를 더 입어야지, 확실히 살기는 하더라고, 예쁘더라고. 근데 뭔가 내가 결혼식에서 반대인 것 같아요. 일부는 어떻게든 꽁꽁 싸매고 싶어. 되게 보수적인 디자인을 고르다 보니까, 그냥 수수하게밖에 표현이 안 되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막 엄청 화려한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서. 여러분 그렇다고 했거든요. 잘 어울리는 거 따로 입고, 내가 또 입고 싶은 게 따로 있어.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하고, 가서 밥도 먹고. 애들아,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애들아. 좋아. 1, 2, 3, 3. Ek! 아주 곧 곧 cryptocurrency 이렇게 적어버리는 거에요 불가능 아멘 계속 블랙 조금씩 이게 prophets 아멘 아니요 아니요 왜 이렇게 빼면 안되고? 원래 열어야 돼요 아 어떡해? 여는 스타일 아니야 아니요 아... 아니요 수비많은 좋아했죠? 왜 왜 왜 오케이 오케이 귀를 잘 Choose 귀를 잡고 귀를 hits 귀를 키우는 귀를 차에서 귀를 살 수있는 조금은 partition 이 귀를 위해서 귀를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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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벽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거고 마지막에 리본을 담아요 아... 근데... 리본을 담아요 그래서... 조린이 좋은데 리본까지 먹을 기세 리본까지 먹어 우리는 케익을 집에서 만들어 먹진 않네 쟤는 안 있어 진짜 부드러워졌어 응 하루에 6시 들어간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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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먼저 먹자 먼저 먹자 네 오...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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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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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펀지 안 만들고 오븐 없이 만들 수 있는 음... 맛있지? 음... 음... 오븐 없이... 어... 만두 있어서 훨씬 시원 음... 아... 아... 음... 아... 음... 아... 이게 안 달.. 안 달아서 괜찮나? 많이 안 달이 더 음... are good because it's not too sweet 음... because of the... mascarpone 음... 음... very little sugar right? 음... 짜잔 저희 직원분들이 선물을 주셨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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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선물도 받았고 우와 새로 나온 휴롱이네요 착즙기 이걸로 사과 당근주스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당근 좋아하는데 짜잔 별시 이틀 앞두고 지금 OST 보내드리고 있어 난 정신이 없어서 못 찍었네 이거는 어머니랑 우리 엄마랑 같이 만들고 이거는 갈비찌 형이 와가지고 식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제가 작은 엄마 집에서 우리 한국 음식 먹었을 때 특별한 날 먹었어요 특별한 날만 그래서 잡채 갈비 이런 음식만 먹었어요 그래서 난 그것만 한국사람 먹는 줄 알았어요 매일 한국인들이 이거 매일 매일 케이크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한국 딸기 맛있는지 까먹었어 까먹고 있었어 음 특히 그러면은 왜 갑자기 한국 와서 그 방송 일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 형이랑 그때 그 2004년때 왔을 때 음 약간 좋았어? 음 그치 한국 나라 자체가 음 너무 좋았고 음 나도 약간 한국 영자에 있어서 한국 피 있어서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음 근데 언어도 모르고 그래서 모델이 같은 거 언어 몰라도 할 수 있었어 그래서 모델이 넘기가 됐어 음 와 아 이거 힘들다 어? 츄이 어? 저 D-2 아니 결혼식 하루 앞두고 이제 이틀 하루 앞두고 이틀 차인데 내 남자친구 츄이랑 같이 있을 시간이 없네 바빠가지고 요거는 우리 웨딩에서 쓸 그 포스터인데 제가 주문을 했어요 요거 가지고 가서 그 벽에다가 우리는 포토테이블을 안하니까 포토테이블 액자하고 이런 거 대신에 그냥 사진을 이걸 내가 그냥 출력해서 어디지? 벽에다가 붙여놓으려고 이게 다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야 해상보가 별로 안 좋지만 요런 것이 또 갬성 아니겠어? 그래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인화를 했어 이거는 쥬리엔이랑 나랑 이렇게 괜찮지 나쁘지 않아 약간 오히려 요런 게 좀 개미성 있잖아 요거를 이게 시리즈야 이게 이게 그림이 약간 순서가 있어 스토리가 있는 그림이야 그냥 일반 그림이 아니라 약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우리가 처음 만났어 우리 약간 요런 위치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줄리엔이 나한테 살짝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약간 반응을 보였어 줄리엔이 나를 이렇게 꼬셔서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카메라로 커피숍에서 자연스럽게 찍은 건데 그냥 장난치다가 찍은 건데 요게 딱 스토리가 나오는 거 같아서 조그만 사이즈로 꼽아서 신부 대기실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할 거고 이거는 그거보다는 좀 큰 사이즈인데 우리 이 비컷들 내가 휴대폰으로 지금 우리 촬영하면서 찍었던 비컷들을 이거 봐 이거 휴대폰 셀칸데 되게 잘 나왔잖아 이런 비컷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얼굴 셀카 그냥 약간 사랑스럽게 우리끼리 이렇게 장난치면서 찍은 이런 거 그냥 휴대폰으로 찍은 셀칸데 되게 자연스러운 거 같아 이거 푸딩이랑 같이 나와서 마음에 들었어 이게 내 베스트 사진 내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사진 요즘 나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사진이 왜 마음에 드냐면 첫 번째 줄리엔이 너무 잘 나왔어 약간 뭐랄까 옛날 그 고전 영화에 나오는 되게 미남 남자처럼 나오지 않았어? 너무 잘 나왔고 여기서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카메라로 찍고 있는 이 모습까지 잘 담겨서 되게 자연스럽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자연스러운 사진이 나온 거 같아서 이거 우리 그냥 휴대폰으로 현장에서 우리 스테이 찍어준 거거든요 이거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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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가지고 설명을 또 다 드려야 되겠다 왜냐면 그날 당일날 데코를 해야 되잖아 우리 형이 작은 선물 정말? 조금만 먹어 진짜 진짜 이건 넌? 로맨티스트 아 이것 봐 진짜 어 어 불가리 향수 룩룩룩 룩 룩 형이 이렇게 트리 건 이거 사프론 트리 건 흰색으로 고장하고 내 건 장미로 고장했어 진짜 오 오 오 옴미야 커플 향수 오 오 이렇게 물가리 맨 물가리 맨 오 시원해 좋아 와 와 이거 뭘로 쓸 거야? 어 신부 대기실에 데코레이션 할 거야 신기한 거 진짜 계획 없이 했어 계획 없이 찍었는데 계획 없이 찍었는데 진짜 그냥 되게 자연스러워 자연스럽지 아 이게 최고 어? 여기 이런 거 어떻게 선택했어? 내가 다 골랐어 사진 그치? 그래서 되게 바빴어 응 이거 4개를 이렇게 붙일 거야 완전히 이거 이승생활 예 일상사진으로 룩 와 와 진짜 멋있어 와 와 이거 이거 밖에다가 아웃사이드 룩이 이거 좋아 왜? 이거 좋아 아 이거 좋아 진짜 멋있어 오 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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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손 크네 남자 손 남자 손 우리 오늘 같이 옷 많이 못 입고 그니까 그쵸 그래 에이 그니까 여기 어디서 배운거 같다 이렇게 어느데부터 어디서 배웠냐 그래서 나 그냥 드라마랑 영화 많이 본다고 그렇지 그쵸 이거지 그쵸 흐흐흐흐흐흐 우리 왜 이렇게 말하는거야 왜 이렇게 귀여워 응 너 filt기 너 filt기 za 나 외동달 내 외동이 내 외동이 귀여워 어, do you want to go this way? 어, 진짜 왼쪽 이 여자 하는 거? 해봐 하하하하 is this monkey? you're working out in your gown? yes 아, 내 신발 왔다 수이가 사줬어 수이가 사줬어 응 응 으응 귀여워 쥐이 look at this you like it? yes, cute 엄마 이것 봐, 귀여워 핑크 신혼여행가서 신을려고 미국 가잖아 응 yes 귀여워 내가 인터넷 보다가 어, 이거 예쁘다 그러니까 내가 사줄게 내가 사줄게 내가 사줄게 그러더니 사줬어 내가 사지 말라 그랬는데 괜찮아 괜찮아 했는데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귀엽다 쭈쭈 이리 와봐 언니 언니 새신발 샀어? 뚝뚝아 맞지 오구 우리 예쁜 강아지 새끼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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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뻐 그렇게 자랑하죠 ولا 이건 스프레이예요 맛있어 하나 컵을 넣어 지은아 저거 슬리퍼 아니야? 맞아 맞아? 네 슬리퍼도 너무 커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이렇게 정말? 이것도 완성 짜잔 우리 집 크레페 푸딩이가 지금 노리고 있어 아이고 푸딩이가 뭐야? 처음 맡아 본 냄새야? 맛있어 소금과 설탕 소금과 소금 국내와 설탕 단짠 단짠 어... last year 에! 그거 뭐야? 방금 새 부리 같았어 지금 나는 마지막 웨딩 전에 마사지 받으러 가고 트리는 웨딩 전에 마지막 헤어컷 하러 가는 길 나는 머리 자를 필요가 없어서 숯이라고 하셨는데 숯이 많다고 그냥 뒀어요 안 자르기로 했어 왜냐면은 나중에 괜히 숯이면 머리가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을까 웰컴 홈드로 가져가야 돼 내일 벌칙이라서 물건 다 벌칙에 가져가야 돼 그치 이거 깨지진 않겠지? 트리 그쵸 응 드디어 그날입니다 이 아이를 다시 하는 날 네 아 여기가 없어 여기가 아닌가 아 여기가 아니라 아 여기가 아닌가 아 여기가 없다고 트리 이런 거 내가 주문한지도 몰랐지 뭐? 이런 거 내가 주문한지도 몰랐지 몰랐어 하하 계속 저 그러면 잘 읽겠습니다 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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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이랬지 우리 코스코에서 코스코에서 과일 살 거야 과일? 얼음? 얼음은 내가 시켰고 지금 돈 부쳐줘야 돼 술? 술할 때에는 maybe 그 신부 대기실 for one bottle maybe? or just one bottle? 아니 근데 우리 뷔페 식사 전에 다 배부를 것 같은데 과자 엄청 많이 사니까 그 배는 그 배랑 달라 그리고 저거 애프터 파티에도 그냥 남으면 계속 쓰고 그리고 그 신부 대기실이랑 신랑 대기실에도 우리 간식 안 사고 그냥 저거 갖다 놀고 원래 결혼식 전에 되게 행복해야 되는데 그 결혼 주간에 결혼식 전에 스트레스 베이비 이거 정상이야 결혼식 전에 되게 행복해야 되는데 뭔가 너무 행복을 즐길 시간이 없었지 음 I wanna be I wanna be 결혼식은 현실보다 I think 추억이야 어? 고생한 기억 Yeah, 고생한 기억 But I wanna spend time with you We're spending time together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네 지금만 하고 근데 신기한 거 우리 제일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 사실 결혼 결혼 때문에 right? 평소에는 우리 절대 떨어지지 않잖아 그렇네 음 근데 더 보고 싶게 만든 거야 오늘은 많이 먹으면 안되겠다 투이도 얼굴 내일 약간 멋있어야돼 내일하고 오늘 저녁 오늘 저녁 많이 안 먹어 응 샤프 그리고 난 사우나도 할 거야 아 자기는? 아 나는 근데 피부 또 좀 더 이렇게 모공 열리는 거 싫어서 오케오케오케 예 우리 아우 우리 아름다운 여 여름 네 우리 아름다운 여름 내가 관한 게 그때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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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어떻게 여기 여기 여기? 우리의 남편을 사서 먹었지? 여기가 큰 거 같아 여기가 큰 거 같아 트레이, 여기 여기 계실 거 같아 여기 계실 거 같아 여기 계실 거 같아 여기 계실 거 같아 나도 여기 계실 거 같아 여기 계실 거 같아 이렇게? 이 정도? OK 마들린 Let's go Do we need two? 맛있어 보여 Three? You want pizza? No Then I'm not gonna eat Why? You can eat it No Have one No, let's go 배고프잖아 배고픈 주건들 좋아하겠다 Chicken skin? Yeah, very chicken skin At least, this is not really bad 있어 있어, 바꿨죠? 짠 여기가 우리의 베뉴가 될 예정 저거 우리 거 지금 달고 있나 봐 우리 거? Yeah, I think so There, that one Right? Beautiful Yeah 날씨 is so good 날씨 is so good 날씨 is so good That's good? Oh, these are ours These are? Oh, PG PG and 이거 and then Meta Green Everything is here Everything is here Wow, look at that tree Wow, look at that tree Wow, 진짜 맛있어 Wow, 생각보다 훨씬 멋있어 Wow, 생각보다 훨씬 멋있어 우리 결혼식을 위한 행잉 장식이 그럼 비 오진 않겠지? 아, 이거는 아까워서 한 병만 그러면은 신부 대기실에 그리고 사진을 찍어야 돼 이렇게 생겨가지고 로제 오 이게 무지 와인인데요? 네네네 너무 예쁘게 생겼어 병 너무 향수같이 생겼어 완전 여자 스럽게 그러니까 결혼식에 딱 어울리는데 응 먹어봐 아, 이거 근데 순서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 순서를 제가 보내드려야 돼 사진을 찍을게요 네 오 멋있다 뭔가 스토리 있어 스토리 있지 어디 가요? 우리 지금 가족 식사야 가족 식사? 예스 우리 가족 식사 예스 네 오늘 투덕으로 갈까요? 우리 오늘 사촌동생 우리 형 작은엄마 사촌누나 교포 사촌누나 빼고 사촌누나 빼고 사촌누나 빼고 사촌누 아, 시연을... 오케이 1, 2, 3 1, 2, 3 1, 2, 3